그런가 보다 아마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다 이런 경고들이 많이 나오네요. 물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여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거의 뭐 그냥 깊은 불황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33년 만에 0.7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영국 중앙은행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당반들이 경기침체를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하기에 코비드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는 걸 잡기 위해서 그냥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미국 연준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지 않습니까. 영국의 중앙은행이 100년 만에 가장 긴 경기침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양반들이 무슨 의도적인 그런 주장을 펼치는 않을 것이고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고가 또 전망이 그렇게 밝은 뉴스는 아니지만 또 고급 정보들을 입수하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뱅크 오버 잉글랜드라는 그런 뜻인 모양입니다. 3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금리 0.75%를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영국이 100년 만에 가장 긴 침체에 빠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영국 이야기지만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촘촘하게 마치 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현재 사회니까. 영란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현재 2.25%에 3%로 올렸고 이에 따라서 영국 기준금리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영국도 물가 문제가 심각하네. 우리나라도 물가 문제가 심각하고 미국도 지금 8%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루지 않습니까. 영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1%를 기록하는 등 영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전체적인 모습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예를 들면 미연준과 같은 그런 주도적인 그런 주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경기 침체라든지 자본시장의 큰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 이런 것이 뚜렷한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앞으로 고금리 압박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거고 투자를 줄이게 될 것이고 또 가게들은 대개 그런 금리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 가운데 금리 부담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앤드류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이 예상된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나빠질 것이다. 이것은 미 연준의 의장 이야기하고 거의 같은 톤이네요. 올해 말 인플레이션 11% 정점을 찍고 이후 내년 중반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다르게 보이나 하면 영국의 중앙은행장의 예상은 내년 준홍반기가 돼야 금리를 낮추는 그런 정책들이 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영국의 가디언지는 1920년 이후에 100년 만에 가장 긴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영국의 경기 침체는 지난 3분기 시작됐고 2024년 중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훨씬 더 영국의 중앙은행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2년 이상을 보네요. 저는 잘 믿지 않는데 2년 이상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서구의 에코노미스트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2년 동안. 그러면 2년 동안 혹독한 자산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혹독한 자산시장에 대한 그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값들이 한국에서도 이제 하락시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막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 조선일보는 방현철 기자가 좋은 기사를 많이 쓰는데 제목을 참 잘 정했네요. 미국의 연준. 더 독해지겠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내가 알 바 아니다. 이거죠. 아주 단호하게 썼습니다. 오로지 물가만 볼 뿐이고 정권시장이 출렁거리든 아니면 정권시장이 대폭락하든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했네요. 미국 연준을 대표하고 있는 파월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0.75%씩 4번씩 올리니까 대단한 거죠.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편으로 요양해보면 이 기사의 핵심은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더라도 계속해서 금리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가능성은 좀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가겠다. 그리고 영준의 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월가의 기대와는 다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물가를 잡는 것이고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소비자나 기업이 고통을 받고 자산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바가 크게 아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이렇게 연준 의장이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고금리로 인한 그런 파고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기업이 투자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회사체 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는 소식들이 속속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용시장에 얼어붙겠죠. 기업들이 다 고용을 축소할 거 아닙니까? 지금 외신들이 속속 들어오는 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기술기업들인 그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가문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KDI가 발표를 했네요. 내년에 늘어나는 일자리가 80만 개, 기존의 80만 개, 8만 개에 거칠 것이다. 올해 80만 명이 육박하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내년이면 10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든다는 진단이다. 내년에 취업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깼겠네요. 그래서 뚜렷한 그런 대책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외생변수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경제주체제는 알아서 그냥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사안을 볼 때 결국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겠죠. 저는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BeamHandinal diff han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